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인문중급 1위 두남자 토익에서 두남중의 한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9월 26일에 있을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요즘 파티 트레이트합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매번 시험 전에 패러프레이징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패러프레이징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포함해서 이런 답일 때는 이렇게 말을 하드라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새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리즈를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 요즘 토익 파티 3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후에 빚보다는 많이 느리지만 상세한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질문이 what does the man select the woman for an assignment? 남자는 왜 여자를 어떤 업무에 선택했나요? 선정했나요? 라고 하죠. 정답은 she has relevant experience입니다. 유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면 이거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remember that you helped the company health care last year. So I'm putting you in charge of organizing activities for this year's health care. 이렇게 들렸을 때 여러분들 답으로 연결 가능할까요? I remember that they are 기억한다라고 하죠. You helped the company health care last year. 작년에 company health care. 어떤 회사 건강 관련된, 직원 건강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걸 도와준 걸 알고 있습니다. So I'm putting you in charge of, being in charge of는 마음의 책임을 맡는 거니까 당신을 책임자로 putting in charge,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뜻이 되겠죠. 뭐의 책임자죠? Organizing activities for this year's health care. 올해 건강 관련 그런 액티비티를 준비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자를 임명한 이유는 뭐다? Relevant experience, 유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2번입니다. 질문이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Check an instructor's availability가 되겠습니다. 강사의 availability, 사람이 available하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시간이 되거나 만날 수 있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명사 형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시간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I'll see if that instructor can come back this year 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라는 사운드 기어 마치 푸는 것도 괜찮은데 정확하게는 I'll see 한 번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See라고 하는 표현 또한 체크의 뜻이 있기 때문에 See랑 체크는 동요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If that instructor can come back this year 이라고 하는 거니까 올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스트럭터가 시간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3번입니다.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is car? 이도겠습니다. 이 차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나라고 하는데 정답은 its battery is not working입니다.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My car's battery needs to be replaced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의 배터리가 needs to be replaced 그러니까 배터리, 배터리 들리니까 배터리, 배터리 사운드 기어 맞춰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해석을 해봤을 때는 내 차의 배터리가 be replaced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 교체를 하나요? 멀쩡한데 교체하지는 않겠죠. not working 한다라는 걸로 needs to be replaced, not working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warn the man about? 이도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경고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답은 Other people will be with her. 이도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Just to warn you It might be a little crowded I usually try void and crafty to work too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저걸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Just to warn you 라고 하죠. 경고합니다. 원, 원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 Just 가 나오면 답이 되거든요. Just는 답을 부른다. 시작 Just는 답을 부른다가 되겠습니다. It might be a little crowded 조금 복잡할 거다라고 하면서 I usually try void and crafty to work too 라고 하는 거니까 Void and crafty도 같이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경고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with her be with her 그녀와 함께 할 거다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Who most likely is David? David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데 A serve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One of our servers is unavailable tomorrow I'm going to call David now if he can wait tables instead 가 되겠죠. 물론 그 전에 One of our servers is unavailable 이라고 하는 데서 잡으시는 것도 괜찮죠. Server, server, 사운드 끼워 맞추기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뒷부분 보시면 I'm going to call David 이제 David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이긴 하죠. Now if he can wait tables instead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instead 가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instead 가 포함되면 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Wait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시중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avid가 테이블 시중을 들 수 있는지 즉 서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avid는 server라고 하는 것을 서버, server, 사운드 키워마치로 푸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wait 라고 하는 동사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ait 가 waiter, waitress 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서 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Who are the men 입니다. Who most likely are the men 남자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데 librarian 사서들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Welcome to George Phil Library 그러니까 library 듣고 librarian으로 연결하는 건 나쁘지 않죠. 맞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7번입니다. How can Michael help with the women 이 되겠습니다. help the women 이 되겠죠. Michael은 어떻게 여자를 도와주나요? 라고 하는데 by finding some materials 입니다. 어떤 material 재료나 자료들을 찾아줌으로써 가 되는 건데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If you write down a title and author I can locate it for you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material을 찾아줌으로써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title과 author 작가 이름을 써주신다면 I can locate it for you 제가 한번 locate 찾아드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find라고 하는 단어랑 locate가 동의어라는 걸 연결할 수 있으면 풀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책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은 material로 연결 가능하고요. 극단적인 팁을 드리면 토익은 포괄적인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material과 같은 포괄적인 단어는 답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런데 이런 material과 같은 포괄적인 단어가 있다면 고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디스커스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답이 초반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이 additional revenue stream stream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가 수익 흐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즘 people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 수익 외적으로도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보통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I'm going to consider other sources of revenue 라고 하죠. 그러니까 I'm going to consider 고려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sources of revenue가 되겠습니다. 어떤 revenue의 원천을 고려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우리가 revenue 이익을 얻는 것 외적인 다른 것들을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revenue stream에 관해 고민하겠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revenue revenue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걸 듣고 저렇게 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Why does a woman reject the idea of holding workshops?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왜 워크숍을 holding, 주체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reject, 거절하나요? 라고 하는데 정답은 A입니다. Similar workshops are offered elsewhere. 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워크숍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think the local beekeepers association already offers workshops.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워크숍, 워크숍,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 거 나쁘지 않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local beekeeper라는 곳에서 already offers 워크숍. 이미 워크숍을 제공하거든. 이미 다른 데서 제공하니까 우리는 제공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 유사한 워크숍이 다른 곳에서 제공된다라는 걸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다면 워크숍, 워크숍,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0번입니다. What does the women plan to do? 여자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라고 합니다. 정답은 find out about some products가 되겠죠. 어떤 제품들에 관해 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스크립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I'll start by learning about similar products on the market 이라고 나와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것도 product, product,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I'll start by learning about, about 이하에 관해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죠. similar products on the market 시장에 유사한 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제품들에 관해 find out,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기어만 찍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product, product. 11번입니다.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스페이커들은 무엇을 논의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developing some software 이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운드가 거의 그대로 들리는 단어의 대표주자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다르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Remember, we talked about a new mobile application for our customers.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 소프트웨어가 application으로 바꿔 나온 겁니다. 맞아, remember. 기본적으로 remember은 답을 부른다. 시작. remember은 답을 부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ember we talked about, about 이하에 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니? 뭐에 관한 거죠? new mobile application for our customers.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휴대폰 어플에 관해 얘기한 거 기억나?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고객들을 위해서. 12번입니다. What does a man imply when he says, Have you seen the budget for this year? 이라고 하죠? 올해 예산 봤니? 라고 할 때 뭘 의미하나? 라고 합니다. 정답은 He has doubts about a suggestion. 어떤 제안에 관해 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think we need to hire two full-time programmers for that project. Have you seen the budget for this year?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안에 의심을 가지는 걸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We need to hire two full-time programmers. 두 명의 full-time programmer을 고용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너 예산 봤니?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두 명의 full-time programmer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13번입니다. What will the man do this afternoon? 이 되겠습니다. 질문에서 우리는 당연히 afternoon 이라고 하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afternoon은 시간 타겟으로 누리시면 되는 건데 research some companies 가 되겠죠. 회사들을 좀 알아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I could look for some firms that offer that service this afternoon. 이라고 하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afternoon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I could look for some firm 이라고 하는 firm 이라는 단어와 company 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look for 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research 조사해본다, 알아본다 라는 걸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pany랑 firm이 동의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Who is the woman? 입니다. 여자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city official. 시 공무원이 되는 건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oining us on today's program is Ammar Rashad, director of the city'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렇게 들렸는데 이게 city official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Joining us on today's program. 오늘 프로그램에 조인하는 사람은 Ammar Rashad이고요. 이 사람은 director of OVIA의 장이라고 합니다. city'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서장이래요.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의 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city official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보면 city, city, 사운드 기어 맞추기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say is excited about? 여자는 무엇에 관해 excited, 흥분된다고 말하나라고 하는 건데 some artwork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죠. 예술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면 we'll be having some local artists paint murals on the walls.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sr-id는 들렸긴 한데 여러분들 방금 귀에 들린 것 중에 뭐로 연결을 해야 될까? artist? 물론 artist를 듣고 artwork 연결하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we're having some local artists paint murals입니다. mural이라고 하는 거 파트 1에 가끔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벽화거든요. 결국 벽화는 뭐예요? artwork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몇몇 지역 아티스트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도록 할 건데 그것이 굉장히 흥분된다고 하는 거니까 mural가 artwork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Where did a speaker's most likely work? 입니다. where 장소 초반 문제라고 하죠. where 장소 초반. 시작. where 장소 초반이 되겠고요. at a factory가 답인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 are we going to meet our product deadline? is there an issue on the assembly line?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product deadline, 제품 마감일, 이것만 들으면 아직 팩토리라는 게 명확하진 않겠지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is there an issue on the assembly line? 라고 하죠. assembly line이라고 하는 게 조립 라인입니다. 조립 라인 들으면 당연히 뭐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factory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What problem does the man mention? 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나요? 라고 하는데 shipment was delayed 이러면 어떤 배송품이 be delayed,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지연되는 거, 선택지 나오면 답 많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들 기억. the shipment of metal cases didn't arrive today as expected and that's a problem.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well은 답을 부른다. 시작. well은 답을 부른다가 되겠고요. the shipment of metal cases didn't arrive today. 오늘 도착하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은 건 결국 뭔가요? delay 되었다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didn't arrive는 delay다. 시작. didn't arrive는 delay다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까요? late는 delay다. 시작. late는 delay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입니다. how does the man suggest changing a label 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라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을 제안하나요? 라고 하죠. by using fewer fonts 가 되겠습니다. 더 적은 폰트를 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I think all the different fonts are distracting. maybe you should just use one or two 이거 듣고 연결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죠. 맞죠? font font 사운드 키워맞추기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distracting 하다라고 하는 건 방해되는 거거든요. maybe studying studying in a library studying in a library might distract you from concentrating on your stud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을 해도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편이 distract거든요. just two가 나오는데 just use one or two입니다. 한두 개 정도만 쓰라고 하는 거니까 더 적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는 font font 사운드 키워맞추기로 푸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19번입니다. what does a man find the exhibition interesting? 남자는 왜 exhibition이 interesting 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죠. find는 여러분들 찾다는 뜻 말고 생각하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it includes talks by experts 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talk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there will be a video of our historians talking about the artwork 이걸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까다롭기는 해요. 맞죠? there will be a video of our historians 어떤 예술 역사가들이 talking about the artwork 예술 작품에 관해 얘기하는 비디오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interesting 할 거라고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talk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까다롭죠. art historian 이라고 하는 걸 expert 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20번입니다. what industry did a speaker most likely work in 입니다. what industry 어떤 분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답이 초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food service 거든요. food service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음식 제공하는 곳이니까 레스토랑 같은 것도 올릴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can we talk about our diner in amdale 이라고 하는 걸 food service 로 연결해야 돼요. 뭐가 들렸죠? diner 가 들렸죠. diner 라고 하는 건 식사하는 사람 이라는 뜻도 되는데 diner 는 식당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iner 가 나오면 food service 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1번입니다. according to the women 어떤 견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asmed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예측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by considering sales from other locations 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location이라고 하는 건 위치라는 뜻도 있지만 지점이라는 뜻으로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estimate 우리의 예측 수치들은 were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요. revenue from other diners in the city center 이도 있습니다. 이 city center 다른 diner들 다른 식당들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revenue라고 하는 것과 sales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매와 수익이라는 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other diners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식당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other diners 는 other locations 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ocation은 branch이다. location은 branch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거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렸던 paraphrasing 같은 것들 위우는 거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표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토익에 대한 감을 많이 익히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시청하신다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랑 4 매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출을 한 세트를 그냥 쫙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하는 게 토익의 흐름이긴 하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